저 11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게 암스테르당 중앙역이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쿄역이랑 쌍둥이역이랑 저 11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게 암스테르당 중앙역은 저 11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게 암스테르당 중앙역은 저 11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게 암스테르당 중앙역은 저 11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건가, 저 11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게 암스테르당 중앙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에요. 단거리, 여러분 단광장 나올 거예요. 여기가 단광장입니다. 단광장, 단거리. 우나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단한 광고한다. 예, 자, 이제 쫄다 내리겠습니다. 예, 자, 이제 쫄깃해 볼게요. 해외 식민지 대척을 위해서 앞에 정면에 중앙역이 잘 보이네요